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1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생활 방역과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 행정보조, 지역 맞춤형 공공근로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. 분야별 사업 참가자들은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읍면동과 금융기관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 달 4일부터는 대구 전 지역에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. 사업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며 주 27시간에서 주 40시간 등 근로기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습니다.